심판 준비되었습니까? 선수 준비되었습니까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4 코리아내셔널 유효 콘테스트 1A 예선 송성훈! 내일은 우리와 우리 친구 나를 구할 때 원해 반갑게 먼저 말해서 노죠 어디모니 나를 건물어봐 우리 좋아하는 시계는 신 barbar성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웃고기는 또 기만한 시계를 우리 wanted to see 할 정도 기만한 시계를 상호! 뒷owym 시계를 보시고 눈에 extrêmement چ 맘에 그럼 제가 선배님을 맘에 딱딱 후 l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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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 l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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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